중국의 베이징 위인 납상관 인사들이 이번에 또다시 선군조선의 위대한 어몸이신 항일의 여성 영웅 김종숙 동지의 납상을 형상하여 존재하여 우리는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며 깊은 사회를 표합니다 그러나 해석하게도 김종일 동지는 김종숙 부모님의 납상을 보시지 못하고 서구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는 비통한 마음을 그만할 수 없습니다 사실상 우리는 창작과정의 줄곧 김종일 동지께서 납상을 봐주시는 날을 기대하였으며 김종일 동지께서 김종숙 부모님의 납상을 보시고 환하게 웃으시며 그로부터 위안을 가지시는 모습을 그려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